그 왜 아까 방송중일때는 아무도 얘기 안했을까? 오늘 다룬 이야기는 사후세계가 아니었다. 서유세계였다. 아 그걸 왜 의도해요? 서유세계를 왜 의도해? 여권의 사후세계로 сообщ인 понять cancellation 얘끼ären 사랑했단 말이야. 흥흐흫 흥흐흫 흐흐흫 헬 그 영은, 아는 알 수 있나? 뭐 이건? 그는 국가의 영향으로 발을 안정해본다. 그 영은 그 영은 죽을 수 없지, 다 9 영은 그 영은 그 영은 죽을 수 없지. 그 영은? 그 영은 수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는 또 다른 것만 찾아야 하나. 그렇다고? 그럴 수 있어. 영원히 묻어두기로 한 과거를 팔게 돼. 그렇지, 과거가 아니라 아들이 중요한 거지. 오, 이제 진짜 각성하나 보다. 니마 그 다리는 건너지 마오. 그럼 그 이제 그걸 쏘는 거야, 그거? 쇠고랑 쇠고랑 쭉쭉쭉쭉 하는 거야? 저번에 얘기한 면은 신의 말을 믿지 않는 건 잘한 일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문제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을게요. 어머니로서의 약속이에요. 어? 어머니로서의 약속? 무슨 의미지? 그냥 비유적인 말인가? 설마 진짜 아니겠지. 그랬으면 얘가 다 알았겠지. 어? 이번에는 할아버지 그냥 깔고 왔네? 어? 출근중이세요? 일찍 출근하시네? 이 시간에? 3시 반에 출근을 하신다고요?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는 건지... 어? 어? 쟤 걔 아니야? 전자기에서 나왔던 누구야? 아 그 여신 아테나 그래 아테나 전작에서 아테나가 뭐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아테나가 시키는대로 해가지고 신이 된거였잖아. 와 이제 점점 재밌어진다. 할수록 재밌는데 이건? 오히려 초반보다? 보통 게임들이 초반에 겁나 재밌다가 하면 할수록 지루해지거든요? 지겨워지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할수록 재밌네? 임명직이 아니라 얘가 신의 자리를 신을 얘가 때려 죽이고 얘가 신이 된거지. 흐흫 흐흐흫 아테나가 뭔가 신들의 전쟁에서 아테나가 얘를 이용한 거, 뭐예요? 그러면서 얘가 신이 됐었고 왠간의 신들은 얘가 다 때려잡았었었죠? 하도 오래되가지고 저도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쟁의 신이 된게 2탄인가에서 됐어요 2탄인가? 그랬나? 1탄 끝날 때 그렇게 됐나? 하여튼 전쟁의 신을 죽이고 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걸걸요? 어휴 깜짝이야 아 신한테 이용당한게 너무 분해서 올림프스를 부셔버린다고요? 어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디? 이거 안먹히잖아 지금 잠깐만 이거 안먹히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뭐.. 아 맨손으로 오키도키 맨손이 있었지 판쓰런 그램 판쓰런 좋아해 나 주목 쓸 생각을 여태까지 왜 못했을까 이렇게 주먹으로도 잘 싸우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지르게 잘 싸우는데 어서오세요 엉덩이 할아버지 너무 웃겨 나 볼때마다 엉덩이에 대롱대롱 대롱대롱 매달려있는거 너무 웃겨 탱커 아들이 있었어서 와 아들의 빈자리가 이렇게 커지다니 대부님 어때요? 오랜만에 재방송 함께 하시니까 좋은가요? 저 할아버지가 안내해준다고 요르하임이었나 아까? 거기 가는 길 안내를 받으려면 저 할아버지가 필요했었어 야 이거지 그래 이걸 봉인해놓고 있었구나 이게 원래 어? 우리 크레토스 형님이 쓰던 주무기 아닙니까 야아 이거거든 그래 내가 원했던게 이거거든 왜 이거 안쓰냐고 내가 그랬었잖아 아테나 아테나 가도부어입니다 아테나 닥쳐! 하고 던져야지 흫 야으으으 NOOOOO 아 이거거든 무쌍이거든 그 동안 뭔가 의기소침해 있던 친구가 다시 제정신 차린 느낌 그 친구를 옆에서 아주 안타깝게 바라보던 제가 변화된 친구의 모습을 다시 보게된 그 느낌 이거거든요 아 도끼 버려 도끼 필요없어 야 흐흐흫 야 나무문 하나도 못보겠냐 이거 흐흐흐 이거 싫어하냐 흐흐흐 나무문 하나를 못보겠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마니한테 가야되는데 다시 도끼 시무룩 흐흐흐흫 마녀 어딨냐 흐흫 이거 다 지금 서브캐잖아 와 서브캐 이렇게 할게 많아 어 응 목적지가 왜 여기지 아 이거 목적지 그니까 마니한테 가야되 그러면 여기로 해서 또 나가야 되나? 그저 작업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로 해서 가야 되겠지? 무슨 비밀을 지켜줘? 길이 어딨어? 어? 여기 동그라미 있었데 방금? 뭐지? 이렇게 멀었나? 가는 길이? 지금 한바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뭐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가보일 거야 아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이봐 나랑 내 동생이 그 거드란 멍청이에게 묠일을 만들어줬어 품질에 대해서는 안다고 이건 특별해 그 조그만 꼬맹인 어디 갔어? 병에 걸렸다 이런 무슨 일이야? 에시르? 아니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바로잡을 책임도 내게 있다 모두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해 어? 고마를 도우려면 뭘 해야 되지? 재주가 좀 있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 줄까? 아니 여기서 일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 그럼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 죽은 자들에게나 엘라임? 심각하구만 엘라임? 심각하구만 혼돈의 블레이드 pic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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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아니지 나가야지 밖으로 나가야지 어? 막혓? 막혓? 돌려야되나? 아 그 복잡해 엘하임을 먼저 가야 된다고요? 오오 생겼어 생겼어 무스펠 니플 아스가르드 스바르탈파인 헬하임 헬하임 가져와 헬하임으로 가져와 헬하임 헬하임 흠 흠 응, 니마 그 다리를 건너지 마오. 그랬잖아 그 다리가 뭔 다리지? 아, 빨리 좀 생겨라. 아, 급해 죽겠는데 지금 아저씨! 아저씨 나 지금 급한 뒤에 빨리 아, 오케오케오케 아, 연출 문 열리는 연출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내가 뒤를 봐주고 있을게 랩 헬하임 어휴, 뭐가 안 보여 와아 죽여버린다 장착 악 춤출 죽여버린다 지겨버린다 지겨버린다 찌 그렇죠 도끼랑은 비교 자체가 안돼버리죠 푸샤샤샤 뭐야 얘네네 망자들이야 근데 여기 건너지 말라 했잖아 망자의 다리 근데 여기 왜 건너는거지 여기가 망자의 다리 아니에요? 여기 왜 건너는거야? 어떻게 해야되 닫힌거 이거 뭘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면 더하고싶은거 그냥 부수지말라고 했어요? 건너지말라고 한게아니라? 그냥 부수지말라고 했어요? 건너지말라고 한게아니라? 나 아까 건너지말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니마 그 그 다리를 건너지마오 했던건데 그러니까 뭐있죠? 저것이 어? 이건 못맞겠지 잠깐만요 이제 나오.. 나오나요? 이제 나옵니까? 어 왜 지못대로 꺼져 버리냐 엑스플릿? 웃긴다 진짜 나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었잖아 나 혼자.. 아 혼자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어 막 부끄럽고 그런다 우리 집에서 죽었을 때, 여기가 왔어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모든 영국과 같은 기계에 따라서 영국과 같은 기계에 따라서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쓸데없이 길을 두 개나 만들어 놔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어? 저거 먹을 수 있나? 네 생방입니다 좀.. 하.... 앗.. 꽤.. 어이.. 뭐야.. 으음..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리션님 주무세요 아 뭐야 이거 아잘못 눌렀어 아 아 여기도 있구나 됐어 이제 떨어졌겠지? 나이스 우우우우우 가자아 가즈아 아아아 아유고 깜짝이야 아아아 뭐야 쟨 또 왜 겁나 멋있게 생겼지? 우워어 너무 재밌다 아 그런거네 맞네 다리 안건넣네 음 그리스도 죽는건 죽음 c-믹들 아이고 그리고 죽음이 죽는건 모델 어린이잖아요 그리스도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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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네 오! 내가 좀 더 늦게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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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어 말 잘듣고 참 뭐야 여기 막혔어? 그리고 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새 저 어디네 눈이 신 한 개 있는데 3마리밖에 못 잡은 게 실화야? 아 저기 길이 있구나 아 뭐야 아 그래서 이거를 부션 부신 거구나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흐흐흐흐흐 아 지금 뭐 했니? 아 상담 바보진 저 위는 돌아서 올라가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 우리 아들 그냥 절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올라가자 아까 그 드워프한테 화살 쏘라고 하지? 어? 이제 망자의 달이래 그게 무슨 일이야? 그 토트넘은 헬하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썽을 좀 일으키 파수꾼만 물리치면 되는 거야? 다리 안 감너도? 응? 뭐야? 이 문은 뭐지? 파수꾼 열 받았어 파수꾼 열 받았어 파수꾼 열 받았어 코백 아 아 어 O 이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쎄 아아 틀 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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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뭐한 이제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핀 으흥!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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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흫 다 맞어 다 맞어 여잇 아아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내가 무슨 제이아이의 종이냐 야 야야야 야 아아 아아 야 이거 야 잃으면 안되지 아아 야 유다게 아직아니다 어이템 진위에 세dis 아아 오우 좋아 아야 도망 아암 아 아언니 89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너무 재밌다 다이앵 다이앵 푹 쉬게 아 벌써 넷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아 한참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스론님이 넷이라 그래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잖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아으으악! 하으으으으으으으윽 하하... ... 아니 피가 저렇게 범벅이 됐는데 심장은 그냥 보석같네? 넌 보석같은 심장을 가졌구나 파수꾼 파수꾼은 근데 솔직히 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쟤밖에 없잖아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쟤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너 다 됐어 여기가 없을 것 같지 뭐야 저거? 크레이수스 제우스? 내 아버지 제우스는 제우스? 그거는 많이 설명드렸어 그곳이야 그곳이야 거기에 가면 안 돼 이해해? 아 옛날 스토리가 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산재 산재 가지고 되겠어 저거 그냥 심장을 잃었는디 어이 부르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추워 빨리 칼 줘봐 아니지 널 돕겠다고 했고 그럴 거니까 빨리 장비들은 미르가루 돼 있어 금방 돌아올게 그대로 달아난 건 아니겠지? 예예 여기 이제 혈의 바람을 쓸 준비가 됐어 헤헤헤헤헤헤 와 쟤는 공간이동이 되잖아 10초 동안만 잡아넣을 수 있다 어디다 하라고 어디다 하라고 어디다 하라고 저 사람 그릇이 어딨어? 아 여기야? 아 이거 아닌데? 혼돈의 불꽃 아 여기 문에다 하라고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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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내가 무슨 사람을 당한 게 아닐까 아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너무 재밌는데 지금 아하 이것도 열어대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이걸 또 끌어다가 아하 또 여기다가 할 수 있구나 나이스 아하 이렇게 어떻게 해 아이 뭐야 너무 재밌어 역시 블레이드를 얻으니까 어쩜 이렇게 재밌는지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아하 저는 지금 못할 테고 아하 아하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때부터 조금 이제 슬슬 재밌어진다 했거든요? 뭐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인가 근데 더 재밌어졌네 완전 푹 빠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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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옮겨가는거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용히 작은 사실을 새겨보고있어 잠깐만 이거는 쪼거 일리탄 다 깨고 이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재밌었겠다 더 연속으로 하면 더 재밌지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니까 재밌을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일리탄이 기억이 하나도 안나 3탄도 기억이 하나도 안나 아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4탄 아니야? 3탄까지 있었덩 있었는데 3탄까지 내가 했었는데 위았을 때 3탄까지 남아인 participar 와...아...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2탄까지 남아 punch 3탄까지 남아있어요 3탄까지 남아 clients 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야아.. 얘를 잡아다 던질 수도 있구나 솔직히 제가 닷 오브 월을 1,2,3탄은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3탄은 아직도 그 게임.. CD는 팔았는데 그 특전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패키지 뭐 OST랑 그런 거 그건 아직.. 그건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뭐야? 근데 지금 4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1,2,3탄 했을 때 그 느낌이 안살아서 1,2,3탄 근데 인제 사네 인제 그 느낌이 나 인제 딱 좋아 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먹어 그니까 과거를 숨기고 아들과 조용히 살려고 나한테 실망감을 주었다 어? 그럼 나한테 온질을 해주든가 내가 지금은 어? 아들과 조용히 살려고 과거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빡치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초반부터 열심히 했지 나 진짜 초반에 아 이거 빤스런 해야되나? 이 생각을 살짝 했었어 아이 이거 아니지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아 이 자식 떠나모자거라 아 저거 아아 저거 깍 까비까비야 까비 아 이제야 비로소 크레토스 성님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헤네스 잠깐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깜짝까비 아 아 아 스킬 야 스킬 스킬을 써야지 스킬 도끼 말고 블레이드 그렇지 블레이드 스킬 써야 돼 강력한 이중백이 공중으로 적을 띄운다 두번째 공격대 알터를 누르면 강공격 마무리를 추가한다 크리터스 주변의 모든 적을 타격하는 강력한 공격 이관하자 어? 필요 생명 뭐야? 조진한 상태에서 R1을 누르면 저 근처를 꿰뚫어 크리터스한테 끌어당긴다 안탈종 두번째 공격 두번째 공격 다사 다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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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는 나 뭐 안한거 같은데? 됐어 일단 일단은 요거만 잠깐 잠깐 우리 아들한테 빨리 가자 돌아가 엉덩이의 주인이래 봤어요? 엉덩이의 주인이래 엉덩이의 주인이래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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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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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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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는 아무것도 말해줄게 아주 잘 한 방향만이 아니도록 만들었대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망가진거 아니야? 어 이거는 진짜 따로 사서 해보셔도 충분히 즐길게 너무 많아서 봐봐 지금 요거 요게 지금 다 그거거든요 서브 쾌거든요 아니요 이거 다 근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나는 빨리 할라고 지금 그래서 어딨지? 우리 마녀님 계신 곳이 어디요? 여한 여긴가? 원시림 아니고 여긴 내 집이잖아 희망의 구조 희망의 구조 어디로 가야되는구요? 마녀의 지하실 유치 아 여긴가 보다 뒤로 갈꺼야 뒤로 갈꺼야 징하네 겁나 길어 플레이 타임 뭐지?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랬었나? 이제 생겼네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였나?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였나?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였나? 올라가 응? 왜 안 올라가? 아 여긴가? 흐흐흐 올라온 거구나 저게 어빵 음 흐흐흠 흐흫 흐흐 엄마 없음 저의 성격을 부릅시다. 하지만, 혐의를 부릅시다. 그는 그의 정신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네. 너무 쉽지 않지. 그는 도움이 되겠지. 채팅이 왜 느리게 올라가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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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그런거 없을걸요? 배드신? 그 일리타는... 그 배드신... 때문에... 유튜브... 유튜브에서 방송하다가... 제재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는... 내가 자신있어요. 제 필요에... 제 나타난.. 제 두려워들... 그는 저 안에서... 그와는... 그가 너무 많군요. 같이 한 엉덩이 주인의... 그는... 내 믿을게... 우린 정의는... 이건 저주다 너희는 저주받았다 깼어 깼어 말 듣고 이제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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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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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흔 야...이제 프리아랑 뭔가 통했어 독려가 되었어 이제 약속은 지켰다 다크서클이 있으면 루시우스 생각난다고요? 아 왜 그래 우리 아들은 왜 루시우스를 만들어? 악마의 아들을 만들어 너는 충분히 만들었다고 여기까지 할까요?